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더탐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나라의 심경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반적인 재난지원금과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현금 서비스에 가까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각종 지원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정부에서 국민에게 전달하는 현금 현물 뭐 이런 거 다 사회복지 서비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죠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뭐 그런 각종 서비스를 우리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굉장히 폭이 넓어지거든요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 전쟁구화라든지 미망이라든지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지 이렇게 특수계층에 대해서만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특히 연세드신 분들께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특정 대상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노무현 정부를 기점으로 상당한 부분에서 전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일반적인 정부의 현물이나 현금 전달 서비스가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노나라의 영상을 좀 보셔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재난지원금으로 대표되는 각종 현물이나 현금 서비스는 그냥 그 서비스가 한번 딱 이루어지면 끝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정부에서 관할 부서에서 체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물질적인 일정한 서비스가 전달이 되면 끝입니다 그걸로 정부의 역할을 다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는요 서비스를 받은 분이 그 받은 일정한 서비스로 인해서 개인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또 팔로우업을 하는가 까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보다 정확한 사회복지의 정의에 맞는 서비스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부의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는 큰 틀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국민 개개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변화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또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혹은 아주 드문 경우에 마약이라든지 원래 목표를 했던 방향대로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떤 변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변화까지를 체크를 해서 그에 맞는 팔로우업 서비스 팔로잉 서비스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오늘 명심을 하시고 노나라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사실 이 제목이라기보다는 키워드가 신자유주의와 현금 지원 정책 정도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보도를 보니 뭐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데 AI AI를 이용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고요 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뭐 지난번 수원 세모녀 그 비극 비극적인 그 사건이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그분들이 사각지대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라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AI 같은 뭐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다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AI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노인복지라든지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는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손끝에서 나가는 겁니다 정부가 AI라든지 각종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결국은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을 직접 부딪히는 분들의 손길 그분들이 서비스 그분들이 전달하는 서비스의 방식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 완성도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AI를 활용한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여기도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항상 의심스럽지만 이 현 정부 들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한다 할 때는 뭐 관저공사 하듯이 저걸 누가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요즘 제가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생뚱맞습니다 이거 정말 이 뭐 AI 시스템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요 오늘 좀 서두가 긴데요 보여지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렇게 AI 서비스가 할 수 있는 것들 거주지 이전을 트래킹을 해서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으신다든가 뭐 그걸 사각지대라고 보는 것 같아요 뭐 재난지원금처럼 돈을 얼마를 지원을 했다 그럼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뭐 지원금 규모 그들의 소득의 규모 뭐 그 달의 어떤 수입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서비스를 받고 내가 그 서비스를 받은 서비스로 인해서 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혹은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지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이 보도되고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라는 것을 노인복지 서비스라는 것을 아동복지라는 것을 보도되는 내용을 딱 보셨을 때는 아 과연 저 보여지는 부분과 그로 인해서 또 보여지지 않는 부분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 이용하는 분 혹은 그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 요소 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할 수 있으면 그 전체적인 사회복지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현금 지원 정책 소위 바우처라고 하죠 현금 지원 정책을 내세워서 현 정부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신문 보도가 있었죠 월 최대 5만 원의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엄청 좋은 말만 있어요 또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요청 정부는 화답 약속 이런 식으로 아 딱 이렇게 이것만 보면 아 뭐 중증 장애인들 출퇴근 하는데 굉장히 정부가 이제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구나 아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말이 에너지 바우처 어려운 영어로 쓰여 있지 결국은 그 더울 때나 추울 때 전기세 가스값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따뜻하게 시원하게 지내시라는 거예요 그걸 반이나 인상을 요청했다 아 정부는 또 오케이 했다 아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기사 제목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어떤 포인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월 최대 5만원 출퇴근 비용이요 여러분 월 최대 5만원 그것도 출퇴근 비용으로 여러분 출퇴근 하실 때 지하철 버스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개인 자차로 이용하시는 분들 또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달에 출퇴근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출퇴근을 위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 5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자 교통비 5만원 출퇴근 비용 5만원 예를 들면 택시비로 볼까요? 5만원 얼마만큼의 효용가치가 있을까요? 그 5만원으로 월 택시 한번 타면 보통 뭐 근거리가 아닌 이상은 만원 2만원 나오죠 출퇴근하는 것은 며칠 합니까 여러분? 30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월 5만원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최대 그러니까 전부 5만원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케이스에 따라서 최대 5만원이란 얘기에요 만원을 줄 수도 있고 2만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중증 장애인이 출퇴근을 하는데 현금으로 지원을 한다 우리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없나요? 실효성 거의 없어요 최대 월 5만원이면 평균 2만 5천원, 3만원 지원 받을 겁니다 그럼 월 한 달 동안 출퇴근 비용에 2만원, 3만원으로 어떤 지원을 어떤 가치를,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서비스란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도 이용자는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던가 아니면 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좋지 못한 변화에요 물론 그중에는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평균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소득층 전기세, 가스비, 대표적으로 전기세죠 50% 바우처, 말은 좋습니다 일단 저소득층이면 에어컨 있을까요? 여러분? 에어컨 달아드려도 전기스템에 못 쓰세요 겨울에 보일러 잘 못 드세요 가스비, 기름, 기름 보일러 요즘 많이 없지만 어쨌든 기름 보일러 있다면 기름 거 아까워서 못 떼고 연탄 쓰시면 연탄 아까워서 못 쓰시고 전기장판 조금 쓰시는 거예요 결국 전기세가 위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소득층은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얼마를 쓸까요? 우리들처럼 이번 달에 전기세 굉장히 많이 나오신다 하시더라고요 지난달 폭염에 에어컨들 쓰셨잖아요 15만원, 20만원, 30만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 저소득층 지난번에 여름에 폭염에 에어컨트 쓰셨을까요? 확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퍼센테이지 않고요 액수도 저소득층이 평균적으로 내는 전기세라든지 가스비는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럼 굳이 왜 50%라고 이렇게 많은 숫자를 넣었을까요? 저기는 액수를 넣고 이건 액수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시효과를 노리는 거죠 저소득층의 전기세나 가스비를 50%라고 해 본들 이게 실질적인 절대가치의 액수로 따지면 만원이 되겠습니까? 2만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50% 그것도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로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오늘 이 바우처입니다 바우처라는 거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바우처, 표딱지 같은 거 말합니다 토큰 같은 거, 표딱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쿠폰을 그러면 내가 그 쿠폰을 받아서 그 쿠폰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를 제공하는 측의 얘기와 사실 이 바우처 서비스, 바우처 정책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바우처 서비스를 다시 선택하는 정부 여당과 또 바우처 서비스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야당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12%나 증액을 시켰다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관련 복지 지출을 12%나 증액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12%가 그렇게 사실은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또 전반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증액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지금 증액을 했다라고 큰 소리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 청년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삭감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12% 전반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밀어붙인다 그나마 12% 증액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우처를 활용한 시장에 맡겨놓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보여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서비스는 노인 일자리가 몇 개가 만들어져서 한 달에 27만 원, 25만 원을 받아가고 노인들이 하는 것도 없이 괜히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인 일자리는 그 일자리 자체의 가치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의 기분 내가 그래도 아직 사회에서 쓸모가 있는 존재구나 한 달에 25만 원, 27만 원을 수령을 해서 그 돈으로 모아놨다가 우리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우리 가족 모임할 때 그래도 내가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살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소위 말하는 행복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보여지지 않아요 그건 측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를 볼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이러한 세부적인 진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특히 저 공공임대주택은 지난번에 물난리 속에서 일어났던 비극 그걸 우리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다 지역마다 제공되고 있으면 반지에 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12% 증액이라고 자랑을 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비정한 예산이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 사회복지 보건 보건은 오늘 뭐 좀 빼고 특히 사회복지 직접적인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바우처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바우처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형태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주로 이 형태 카드로 되어 있는 형태를 봤는데요 이 형태를 왜 이 형태로 바꿨겠습니까 저 형태를 슈퍼마켓 가서 저거를 끊어서 내면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쓰는 사람이라는 게 인지가 되잖아요 그게 낙인이라고 하거든요 내 등에 주홍 글씨가 팍 박히는 거예요 내 이마에 주홍 글씨가 팍 박히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 수급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써 이걸 어떤 사람들은 웬만하면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쓰게 할까 아 현금 카드 형태로 해주자 그래서 매달 돈을 넣어줍니다 정부에서 중앙정부의 돈과 지방정부의 돈을 미국 같은 경우니까 연방 프로그램하고 주 프로그램에서 돈을 넣어줘요 이렇게 이쁘죠 이거는 텍사스 거고 이건 조지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보여지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이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걸 내면 아 저 론스타가 박힌 텍사스 주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분이구나 아 조지아의 상징인 이 복숭아가 들어간 카드 아 저거는 정부 보조금 푸드 스탬프 이용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낙인이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구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배달을 해드리면 되잖아요 굳이 마켓에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프로그램이 밀존 윌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뭐 이런 아이콘 같은 걸 만들어서 상징으로 하는데 이 문자 이 글자에서 여러분들 느끼시다시피 이 식사인데 윌즈라고 하죠 이 바퀴 이 바퀴 위에 있는 식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달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건 뭐 기본적으로 집으로 배달이 되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구입을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카피를 해서 쓰는 것이 반찬 제공 서비스 같은 겁니다 각 지역에 그래서 저소득층 특히 어르신들이 많죠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거동이 힘드신 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항상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지 하는 것들이 관건이죠 이러한 바우처 정책 자 좋아요 반찬 제공 서비스 그거 계속하면 좋은데요 각 지역마다 예산이 또 빡빡해요 더더군다나 현 정부에서는 밀즈 온 윌즈 같은 반찬 제공 서비스 같은 것으로 확충을 하기보다는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예산을 줄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반찬 제공 서비스를 못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바우처 서비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음식 직접 가서 사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말하잖아요 시장에 맡긴다 자유롭게 한다 제가 그 자유로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장에 맡겨서 되지가 않아요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낙인효과 이거 안 됩니다 가서 쭈뼛쭈뼛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상처받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썼는데 100만 원에서 남는 거예요 쓰질 않아요 소진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왜 창피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불충분한 예산 넉넉하지 못한 예산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부는 좋아요 바우처를 한 달에 얼마 넣지 바우처를 제공하면 끝 그걸로 우리 일은 끝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우처 정책은 지난 정부 때 저도 그 시기는 제가 아주 특정을 못하겠는데 문재인 정부 앞선 정부에서 바우처 정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문재인 정부 때 예전 정부에서 바우처 정책이 활성화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바우처 정책을 많이 안 쓰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다시 또 바우처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과연 어떤 히든 스토리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보수 정권은 이 신자유주의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70년대 오일 파동 기억하시죠 그때 이후로 70년대까지 굉장히 활발히 확충되고 있고 활발히 진행되던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오일 파동을 기점으로 확 감축이 됩니다 돈이 없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영국에서는 대처리즘이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는 레이그노믹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때 발현된 신자유주의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시카고 학파입니다 이런 키워드 정도 아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신자유주의가 왜 보수 정권에서 추구하는 하나의 이념이 된 것인지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70년대 오일 파동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 파동 이후니까 당연히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줄죠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디 가서 취합니까? 시장에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시장에 던진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은 좋아요 선택권을 넓혀준다 새로운 자유주의입니다 선택권 넓혀준다 좋죠 그런데 거기에 마냥 좋아할 수밖에 없는 또 숨어있는 얘기가 있죠 이 그래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막대기, 이 네모 박스가 전국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민 여기 그리고 소득 분포로 보셔도 돼요 여기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여기는 조금 어렵게 사는 분들 그러니까 소득이 이렇게 스페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을 우리는 빈곤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빈곤선 아래니까 여기는 당연히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주로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 자,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자유권보다는 평등권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똑같은 서비스를 받게 돼요 하지만 시장에 맡겨버리게 되면 바우처를 드리게 되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도요 이 빈곤선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존재하고 또 여기에 존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안에서도 소득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우처를 드렸을 때 효과가 있는 분들은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 선이에요 여기는 일정 정도 바우처를 받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렇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빈곤선 아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재화는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바우처를 드려도 무관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바우처를 드려도 워낙 소득이 없어요 빈곤선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이분들은 바우처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회복지 서비스가 어느 분들에게 더 필요합니까 이분들이 더욱 필요한 분들이죠 이분들은 사실 조금 도움만 있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도움 없이는 이 좀 생활을 독립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바우처 서비스 그리고 시장에 맡기는 본인의 선택권에 맡기는 자유권에 맡기는 이런 서비스는 사회복지 이념으로 보면 이념적으로는 사실 반하는 그러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는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70년대, 80년대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매우 같은 경직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유연한 형태의 새로운 자유주의 새로운 신자유주의 형태로 수정을 해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현재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정책을 디자인하는 분들이 옛날 신자유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인 분들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경직성을 갖고 예전에 올드스타일의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특히 노인복지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러분들께서는 예의를 주시하시고 예의를 주시하시고 꾸준히 지켜보시고 건설적인 비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노나라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와 현금지원정책의 함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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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